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식품위문학과 마케팅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4주도 연장돼서 총 8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 해보니까 재미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었을수록 관심사항에 더 집중하는 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식품위문학과 마케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키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맥주 정의와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맥주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트렌드는 무엇인가입니다. 세번째는 수제 맥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 발달하고 있으며 지역혁신과는 어떤 관리에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동영상을 소개해서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다 보셨겠죠? 안본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몇가지 생각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아노이저 부시의 성장과정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넘버원 맥주 회사죠. 아노이저 부시 대표적인 브랜드가 버드와이저입니다. 그 과정이 아주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아노이저 부시의 최대 경쟁사죠. 밀러 맥주 회사는 어떤 캠페인을 벌였을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캠페인이 밀러 라이트입니다. 밀러 라이트가 대성공을 거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노이저 부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사항을 눈여겨 봐주길 바랍니다. 아주 마케팅에서도 재미있는 캠페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마케팅 캠페인에서 아주 대표적인 아주 자주 등장하는 사례니까 잘 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봐야 될 것은 대형 맥주 회사에 대응한 소규모 맥주 회사의 생존 전략입니다. 대형 맥주 회사 아노이저 부시나 밀러, 또 쿠어스 같은 맥주 회사가 대공설치하니까 지방의 조그마한 맥주 회사는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회사가 독투각 영업 전략으로 생존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잘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4강 이야기의 순서는 맥주 정의와 종류, 그리고 맥주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수제 맥주 발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사에 나오는 밀러 라이트 캠페인입니다. 이게 애드에이지, 애드에이지가 광고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건데, 20세기 베스트 캠페인, 파리에 해당되는 캠페인입니다. 20세기에 캠페인을 랭킹을 매겼는데, 그 중 여덟 번째 캠페인입니다. 그게 바로 Taste Great Less Filling 이라는 캠페인인데, 최고 마시면서 포만감 덜해요.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 맥주로 다른 회사에서 런치가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걸 인수해서 이런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광고를 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마시면 대부분 더 부르건데, 그러지 않고, 더 부르지도 않고, 맛은 아주 깔끔하고 최고이면서 포만감 덜하다는 캠페인을 잘 한번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이트 맥주 경제 나오죠? 밀러가 라이트, 밀러 라이트라는 이런 라이트인데, 스펠링이 틀리죠? 이걸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버드와이즈에서 버드라이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거에 가서, 라이트 맥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밀러 라이트 달라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 맥주 주세요. 그러니까, 버드와이즈에서 버드라이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이트 맥주, 버드와이즈가 넘버원 이었으니까, 라이트 맥주 달라면은 그냥, 버드라이트를 주는 경우도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독특하지 않고, 스펠링은 다르지만, 발음이 같고, 뜻이 또 비슷하면 이렇게 차별하게 좀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버드라이트가 대성공이고, 지금은 전체 미국에서 판매 1위의 브랜드가 버드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맥주는 밀러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실은 넘버원 브랜드는 버드라이트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스 맥주도, 그럼 나도 라이트 맥주 만들겠다. 그래서 코어스 라이트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이밍에 관계된 것도 영상에 재미있게 나와 있으니까, 잘 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맥주 정의와 종류입니다. 맥주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리를 싹태워 만든 매가, 즙을 만들어 요구한 후, 홉을 참가하고, 효모를 발효시켜 만든 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고, 각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맥주 순수령 때문에 1993년까지는 4가지 성분만 사용하도록 됐는데, 여러 나라에서는 다른, 그러니까 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부가 원료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허용했고, 밀맥주 나오고 그러죠.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의 매가 함량이 10% 이상이면 맥주 표기가 가능합니다. 매가 외에 다른, 지금 나오는 발포주 있죠. 발포주는 매가 함량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주세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격이 싸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정의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맥주, 비어는 라틴어에 마시다는 뜻, 비베레. 또, 게르만조 곡물, 곡물을 뜻하는 비오르. 여기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미국은 비어, 독일, 독일도 비어 뜻은 같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영국은 오랫동안에 에일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비어와 에일이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맥주 주원료는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가 주원료입니다. 보리, 곱, 물, 효모. 이게 네 가지죠. 네 가지 외에, 요즘은 수제 맥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곡물도 넣고, 또 과일도 넣고 해서, 다양한 맥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맥주 분류는 발효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 발효방식 분류는 대표적인 게 에일맥주와 라그맥주가 있죠. 그리고 효모, 살균의 분류, 이건 뭘까요? 이건 바로 생맥주와 백맥주입니다. 생맥주는 효모를 살균하지 않아서, 신선도가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은 오래 보관할 수 없죠. 효모가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맛이 쉬어집니다. 금방. 그래서 바로 제조한지, 직후에 마시는 것이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라이트 맥주에서부터 둔캐리아에서 아주 진한 흑맥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농도에 의한, 맥주도 도수가 굉장히 높은 맥주와 이골해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계속 이야기지만, 가장 크게 구분되는 것이 에일과 라그입니다. 에일과 라그. 에일맥주는 상면발효라고 하죠. 상면발효. 그래서 효모가 위에가 뜹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많이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라그. 라그는 화면발효라고 해서, 효모가 밑에가 있죠. 밑에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차가운 곳에 온도가 낮은, 그래서 이것은 냉장, 냉각 장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맥주 공장에서 라그 맥주를 만들고, 에일맥주는 온도지어 장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크게,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미니브루어리에서, 마이크로브루어리에서 만들기 좋은 맥주입니다. 상면발효 맥주, 상온에서 발효시키고, 숙성기간이 짧으며, 백주의 향이 풍부하고 쓴맛이 강한 맥주가 대부분, 그래서 발효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일, 스타우트, 포터, 램빅 이런 맥주가 있고요. 하면발효 맥주, 라그비어는, 전으로 발효시킨 맥주의 숙성기간이 길고, 부드럽고, 알코올 도수가 낮아, 편안한, 마시기 편안한 맥주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도 전세계적으로 맥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렌타입, 빌렌타입, 비인타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면, 종류는 에일 맥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각각 독특한 특색이 있는 맥주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레일도 있고, 잉글리스 비터, 포터 맥주, 램빅스타인도 있고, 벨지움, 스타우트, 이런 것이 에일 맥주들하고, 라그비어는 유로피언 라그도 있고, 아메리칸 라그도 있고, 필스너, 복 타입. 그래서 이 가운데 또, 이게 두 가지를, 믹스트 스타일이 있어서, 두 가지를 혼합한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크게 보면 에일과 라가 있는데, 도중에 또 믹스트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중에서 보고 있는 맥주를 두 가지 스타일을 보면, 시중에서 대부분이 대형 맥주회사에서 나오는 것은 다 라그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필스노우르켈는 처음으로 라그맥주를 만듭니다. 칭타운 맥주는 하이네켄, 칼스버그도 라그맥주가 메인을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에일 맥주는 수입 맥주도 있고, 지금 수제 맥주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IPA 라든지, 위트메일 라든지, 제주 위트메일, 광화문, 강서맥주, 이런 게 전부 에일 맥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됩니다. 자, 에일 맥주 중에서 대표적인 맥주죠. IPA 맥주. IPA 맥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A 맥주는 인디아 페일 에일의 주말인데요. 19세기 인도주도 영국군을 위해서 만든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여기서 맥주를 싣고 여기까지 오니까 적도를 두 번 그치고, 오랜 기간 되니까 맛이 시어져 버리고, 제 맛을 보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한 맥주회사에서 홉, 다량의 홉과 몰트를 좀 많이 넣었어요. 나가지고, 도수를 좀 강하게 해서, 제조해서 견디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도착해 보니까, 이게 맛이 독특한 맛이 좋은 거에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나온 맥주는 굉장히 그 맛이 변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독특한 맛을 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무슨 맥주냐. 그 맥주를 더 달라 해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인디아 페일 에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IPA 라는 정식 이름을 붙었는데, 이게 맛이 좋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판매가 됐어요. 처음에는 영국 주둔 영국군을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다음에는 맛이 오니까 영국에서 판매돼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를 끌다가, 라그비어, 라그비어에 밀려가지고, 그냥 구석에, 창고 구석으로 들어갔죠. 줄을 이루다가 라그비어에 밀려서, 라그비어가 황급히 투명하고 맛이 부드럽고 하니까, 그 맛이 좋았으니까 일렀는데, 이게 다시 요즘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미국 클라프트위에요. 수제맥주회사 중심으로, 이걸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아주 맛이 계량된 맛으로 다시 내니까, 그동안에 거의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다. 라그비어 라는게, 그 맛이 식상에 있는 소비자들이, 아, 이게 새로운 맛이다. 그래서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제맥주회사는 대부분이 IPA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IPA 맥주 부흥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식입니다. 지금. 발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필라이트, 필라이트 나오니까, 2019년에 필굿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포주 경쟁이 있는데, 이게 메가 함량 10% 이상이면 맥주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메가 함량을 10% 이하로 낮추면은, 이게 기타 주류로 됩니다. 주세법상 주류회가. 그러면은 주세가 72% 그 당시에, 지금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주세가 맥주는 72% 인데, 일반 기타 주류로 되면 주세가 30%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죠. 절반으로 들어두면은, 사실 맥주에다가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고르면은 거의 절반 세금입니다. 맥주나 소주나 절반 세금인데, 주세가 절반으로 낮아진다면 가격이 엄청 싸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발포주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일본에서는 20여 년 전에 첫 개발했습니다. 일본에는 메가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10% 미만이라 훨씬 높아도, 맥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발포주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맥주 시장이 13.7% 정도 점유하고 있는 히트 상품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와 가지고 발포주로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싸게 판매되고 있죠. 이런 두 종류, 발포주, 맥주는 아닙니다. 이것은 발포주라고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맥주 주세율이 부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종량세를 적용합니다. 종량세.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량세고, 하나는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여기 종가세 나오죠. 종가세는 출고 원가에다가, 제조 원가죠. 제조 원가에다가 주세, 일률적으로 72%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캔맥주, 예를 들면, 캔맥주 제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뭐 캔에다가, 캔 제조라든지, 그런 패키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72%를 부치는 방법이고, 종량세는 리터당 가격을 부치는 겁니다. 가격을 맥주 1리터당 얼마 이렇게 부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품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캔은 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가세는 캔에도 주세가 붙었는데, 제조에 같이 포함된다고 해서, 종량세는 별도로. 캔을 아주 고급스럽게, 또 다른 패키지를 써도 여기는 주세가 안 붙기 때문에, 제품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 맥주나 와인에, 종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지금 종가세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입 맥주는 만원에 4캔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종가세이기 때문에, 주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맥주 제조회사에서 그 전부터 바꿔달라. 이게. 그리고 사실, 주세 72%도 맥주는 고급주류로 지금까지 돼서, 몇 년, 10여 년 전에는 맥주가 150% 될 때도 있었어요. 120% 내려가지고, 지금 120%인데, 미국에서는 맥주 주세가 와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양주주는 굉장히 주세가 쌉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가격으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들어와서, 만원에 4캔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입 맥주에다가, 수입 맥주에 우리 맥주시장을 다 내주겠다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를 적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산 맥주도 이제 만원에 4캔 행사를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를 보면, 올해 들어서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맥주 제조 과정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잘 설명이 돼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제 맥주나 일반 맥주나 제조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수업 자료에 링크되어 있는, 쉽게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식품인문학과 마케팅 4강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Associate 5. Associate Magn